자 오늘의 패션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후에는 또 더울 것 같아요 버스는 조금 아무래도 오래 걸리니까 지하철 타고 가려고요 동대원 도착했습니다 슈웅 동대원 도착해서 이제 물건 가지러 갈 겁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시간대가 조금 한적한 시간대여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간대가 너무 많아요 짠! 도착! 사장님! 그 톡을 봐요 네! 이거 받으러 왔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 아니요 더 있어요 이거랑 같이 결제해주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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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동대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필요한 거 다 사고 이제 집에 가서 택배부 차야돼요 마음이 급해요 월요일이어서 택배도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빨리 가야 돼 택배바라라라라라빠라 택배바라라라빠라 와우 여러분들 이거 봐요 저는 급하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이어폰 마개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냥 끼고 다녀도 돼요 우리 먼저 좀 말아줘 들리니까 괜찮아요 더워 더워 너무 덥다 오늘 오늘 조금 되게 정신없고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아프게 보컬을 찍어주시겠어요? 카피 사러 왔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카피 한 번 사가지고 카피 사러 왔어요 저희 집 가는 길인데 되게 한적해요 이 시간대는 저의 나름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여기가 원래 벚꽃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벚꽃이 다 떨어지고 초빙잎들만 자란 거예요 여기 맞춰서 걸어볼까요? 아이 슬퍼 오늘 아프리카 방송 때 감자전에 먹기로 해가지고 감자 사러 왔어요 마침 감자를 한 번 골라봅시다 요런 애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상태가 짜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라도 꽃을 딸고 먹자 여기는 따로 가서 그람 수를 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선정받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자는 다 샀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전 해먹을 감자랑 물을 요렇게 사왔습니다 6개짜리를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 수가 없었어요 다 정리하고 이제 액세서리 좀 만들어서 배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 끝! 자 후딱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링 반지를 껴주고 목걸이를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만들었는데 목걸이가 나갈 게 있어가지고 짠! 이렇게 만들고 반대편도 고리 달게요 시계빵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코인을 달아줍니다 저희 펜스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목걸이에요 엄청 예뻐요 요렇게 폴리백에 넣어줍니다 저는 사탕을 드립니다 사탕을 따란 넣고 이제 아까 뽑아놨던 손짱 위에다가 잘 안 떨어지게 붙여주면 끝! 짠! 요렇게 해서 오늘 나갈 거는 넷 박스예요 저는 밖에다가 냅두면 이제 택배 해주시는 사장님께서 가져가주시기 때문에 놓고 올게요 yun이 다가앉네 뚜뚜루 루도루도 캐싱유 베이베 뚜뚜루루 뚜뚜루루루비 베이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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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 너머! 키스얘기 보은 좋아! 내 입술이 새검사검 그대 이름 부르종! 그대와 발을 마침해 갖고 자 이제 방송 준비를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메일을 쓰다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준비를 해볼게요 넘버 1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넘버 2 포인트 색상을 넣어줍니다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뭐 베이스 위에 까는 색상이죠 넘버 3 약간 조금 어두운 색깔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넘버 4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아이라인 잡을 영역을 터치해서 음영감을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영 음영 음영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메이크업 다 끝났는데 방송시간까지 2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 머리 말리고 옷 갈아입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괜찮나요? 계속 쌩얼이었다가 되게 부끄러웠는데 메이크업 하니까 좀 살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빨리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저는 방송을 켜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캠이 두 개야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캠 여기는 카메라 캠 커피 쏟을 뻔했어 여러분들 식사 하나 하셨나요? 실버 버튼 언제 받으시려나 그니까 실버 버튼 언제 받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감자전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요 감자 감자 왕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모자 먹겠죠 뚠따뚠따뚠따뚠따 최근에 비가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자전이 먹고 싶었는지 몰라 근데 어? 감자전을 못 해먹었고 나는 오늘 감자를 사왔지 뭐야 그래서 오늘 감자전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두 개를 썰어왔고요 감자 두 개를 갈아가지고 감자전을 해볼게요 아주 ASMR이라고요 ASMR 이 뭐 가는 ASMR 어디서 듣겠어 감자를 가는 ASMR 와 별풍선 천 개야 별풍선 천 개라고 감자 만들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놀랄 수 있어요 리액션 할 거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관짝이에요 관짝이 진짜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감자전 다 만들었습니다 감자전 먹어보도록 할게요 관짝 댄스 먹기 전에 알겠어 아 세팅했는데 아 세팅했는데 재밌었네 즐거워요 여러분들 콜라를 따볼게요 싶 감자전 다 익었어요 최박 싹 간장에 묻혀가지고 청양고추를 만두 빚어먹는 거 어렵지 만두 빚어먹으려면 나 반나절을 방송해야 돼 감자전 끝났습니다 배불러 하씨 밥 이제 먹었다 밥 먹자마자 운동을 시키네 거의 암살 끝 얘들아 마카레나 춤 어땠어? 지금 이제 리액션 정하고 나서 개수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액션이 없었는데 리액션을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정하고 있어요 영상에는 안 담겼겠지만 아프리카TV에는 엄청 많이 담겨있어요 제가 오늘 했던 리액션들이 아프리카TV는 지금 방종이 돼가지고 아까 요리해먹고 한 거를 이제 슬슬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정리가 할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치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설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 타임 설거지 끝 이제 씻고 파일 좀 옮겨서 어느 정도 편집 좀 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새벽 5시 반 파일 너무 많아 4,5개가 넘네 여러분들 이 행복 아십니까 너무 좋아 원래 국물 먹으면 엄청 붓는데 어쩌겠어 맛있는 거야 아침에 찍었던 건데 얼굴이 엄청 부어있네 킨더 조이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초코볼이랑 이렇게 밀크 초코랑 다크 초코가 들어있어요 화이트 초코 밀크 초코 그리고dag 오 잘 돌아가 그쵸 대박 뿅 아아 아주 잘 돌아가요 신기하다 탱이를 내가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알알코 talk 슛 이것도 있는데 자고 싶다 빨래도 해야되는데 빨래 내일 해야지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막짜지껄하고 정신없는 하루였는데 이렇게 제 하루에 들어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